수지 vs 박진주 소주 있어요? 곽이 오늘 말이 돼? 짠! 오늘 저는 MC로 데뷔하는 날이에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일단 읽어볼게요 박진주의 동신 맛 토크쇼 박터 뷰 게스트가 있거든요 헤이! 사람 있어요 아 사람 있어요 왜 이렇게 멋있게 오갔어? 오랜만에 서울에서도 이렇게 저의 비루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주시는데 이렇게 멋지게 하고 온 거에 대해서 나 너무 감동해가지고 지금 비루하게 슈링을 입고 그럴 수 없어요 전문가의 성격을 받고 왔습니다 어제 촬영하셨잖아요 저 진짜 어제 촬영하면서 내일이거나 촬영 생겼다고 할까? 하기 싫었지? 날씨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문제 생기겠다 사이도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나도 그냥 하긴 했어 네, 괜히 잘 지냈는데 지금까지 일단 뭐 바로 가요, 그러면? 박진주의 동신 맛 토크쇼 박터 뷰 첫 헤이더 마지막 해야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늘은 의식의 흐름대로 뚝섬 황금공원을 나와봤는데요 하필 64년 만에 초겨울 제가 해도 돼요?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주의 동신 맛 토크쇼 박터 뷰 오늘은 의식의 흐름대로 여기 뚝섬 한강공원에 왔습니다 이 한파를 뚫고도 저희를 찾아와준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 바로 저입니다 예 야 이렇게 시작해 주는 거 아니에요? 너 진짜 잘한다 가자 이제 네 다 있지도 않았어 오늘 둘이 같이 타실 거죠? 같이 같은 방향 정해주세요 음 야 이거 진짜 마음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치 네 기대되세요? 네? 기대되세요? 아 저 타봤다니까요 이거 기대된다 할 수 있잖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두근거려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네 다 차신 거예요? 이거 이것도 차셔야 돼요 일단 그러면 빨리 올라타죠 자 떠날까요? 네 출발할까요? 멋있게 이렇게 일단 그렇죠 왼쪽 전원에서 출발 동시에 하나 동현씨가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동현씨가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른쪽 오른쪽 됐다 이제 동현아 네 너무 재밌어 반대 누나 반대 왼쪽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동현이에게 오늘 하루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내줄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와 저 뻣뜻하고 따라오시네 너무 얄밉다 와 나 너 얼굴 처음 봤는데 표정 왜 그래? 나 이거 천담대교 와 얼굴 봐 저 욕심이 그득그득한 얼굴 나는 남자보다 비춰질 수 없어 저 불편질 수 없어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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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너 이따 지치면 진짜 누나가 어떻게 못해줘 둘 둘 둘 너 인터뷰 언제예요? 산이 좋으세요? 바다가 좋으세요? 저는 저는 산이요 요즘에 작품을 몇 개를 하고 계시죠? 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인터뷰가 내 흐름대로 안 가? 누나 원래 그런 거예요 쉬운 줄 알았지 내 맘처럼 안 돼 동현이는 손에 안 잡히는 남자야 아 재밌어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랍니다 누나 저 인터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누구랑 얘기해요 질문 안 하세요? 제가 적을 테니까 누나는 질문을 하세요 응 너 진짜 스윗하다 성격이 곽둥이는 실제 성격은? 이거는 근데 본인이 본인으로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래 그치? 아니요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남이랑 이렇게 있을 때 서로 피해주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아 내가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고 피해 받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고 오늘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? 날씨 확인 너무 춥잖아요 밖에 어떻게 나가야 안 얼어 죽을까 어 이거를 저는 거의 항상 날씨랑 미세먼지를 먼저 확인해요 매우 약간 뉴요커 같은 느낌이 좀 있다 아 그럼요 개인기 있으신가요? 아 제가 개인기 하나 최근에 개발 중인 게 있는데 어제도 살짝 연습했거든요 왠지 하나 시킬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뭐 하나 시킬 텐데 어? 깃털 봐 저거 뭐야? 운명이야? 어떤 새가 빠져 죽는 거 아닐까요? 이렇게 뇌구조가 서로 다르네요 맞아요 가장 좋아하는 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가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? 인정과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말인 것 같아 아 뭐 역시 아 넌 최고야 라던지 음 무슨 말이냐? 너랑 놀 때가 제일 재밌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될 수 있잖아 그쵸 그쵸 아 그런 쪽으로 했을 때 네가 있어서 행복해 뭐 이런 말 아닐까? 하하하 하하하 아니 인터뷰어가 답변을 듣고 너무 비웃으면 너무 비웃네 나를 와 누나 뭔데 지금? 일렁인 한강이 장난 아니야 제가 찍어드릴게요 누나 누나 한 번만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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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기 영차 사랑도 있고 사진 진짜 잘 찍으셨어요 제가 헛소리한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누나 너는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야 누나 우리 저기 뚝 쏜 저렇게 내릴까요? 내려? 도망가? 응 심심한가?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지금 25살입니다 너 나 아직도 25이야? 누나 저 많이 먹은 거예요 자 좌우명 좋은 사람 좋은 배우 와 제가 몇 년 동안 밀고 있는 제 인생의 카피입니다 어디에 밀고 있나요? 그냥 여기저기 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? 다 왔어요 이제 우리 목표 지점에 어느새 여기까지 떠내려왔는데 우리 인생과도 같죠? 잠깐 정신 팔린 새에 시간이 흘러있는 그런 이야 시적이다 언제 내가 여기까지 왔지? 난 저기 있었는데 잘 가고 있는 거 같나요? 자기의 삶이? 잘 가고 있죠 또 잘 가고 있다고 믿어줘야 동현씨가 현실에서도 되게 이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잖아요 아 예 뭐 옆라인에 자신이 좀 있으세요? 아니요 그냥 하늘을 보느라고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제일 중요한 건 약간 그 사람의 가치관? 자기 일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할 줄 알고 제일 싫어하는 저는 무례한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남들이 말하는 뭐 이상형 아 분위기가 전 좀 웃기고 또 누나 얘기하는 거야? 누나 웃기긴 하죠 지금 이상형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 얘기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 잘 곤란하겠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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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대답이 뭐야 원하는 대답이 뭐야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 이상형이 끝난다는 게 그게 말이 돼? 왜 화를 내세요? 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 이상형 월드컵 해볼게요 하하하하 블랙핑크 제니 대 박진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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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as gay 후지 내 박진주 네 소주 있어요 iliary 나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누나죠 아해 이렇게 간단한 질문하지마세요 단 다음 질문 여긴 질문 하나 읽을게요 지금 기분 어때? 엥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쓰신 거예요? 오빠는 갑자기 왜 나온 거야? 저의가 뭐야 그 질문을 한 저의가 뭐야 뭐라는 게 지금 기분이 이 한강 위에서 근데 왜 오빠예요? 오빠라고 써있잖아 오빠 지금 기분 좋아 아 이거 그거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아 그 질문 몰이 아 그거는 사실 그 텍스트로 했을 때 감성이 살긴 하는데 뭐 일단 뭐 마저 진행해볼까요? 오빠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? 여기 한강 정삼대교 아래 내가 좋아 운동이 좋아? 운동 작품을 선택하는 나만의 기준? 이 질문은 나는 몇 년 전부터 생각했는데 근본이 잘못됐어 당신은 작품을 선택합니까? 작품이 당신을 선택합니까? 라고 먼저 물어봐야지 왜 모든 배우가 작품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지?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나도 할리우드 가서 선택해서 했겠지 마블 나도 하고 싶은 작품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요즘 준비 중인 작품은? 티빙 오리지널로 제작되는 괴이라는 드라마를 촬영 중에 있습니다 한평생을 좀 불온전한 환경에서 살아가지고 인간성이 거의 말소된 곽 용주라는 캐릭터를 공교롭게 곽씨더라고요 아 원래? 멜로는 해보고 싶으시지 않나요? 이제 좀 해보고 싶어요 원래는 멜로 장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 마저 그려보였어요 기회가 생기면 이제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까 그거 어디 갔지? 뭐가? 쉼터? 네 아 쉼터에서 뭐 먹을까? 네 그게 지금 가고 있는데 안 보이지? 너 구찌 바지를 입은 거야 지금? 이 조그만 누나 유튜브에 나오기 위해 구찌 청바지를 입었다는 거야? 한 500만 원 정도에 워 디딜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어? 왜 옷을 이렇게 비싼 걸 가져오셨지? 가약 타러 가야 되는데 어떡해 어떡해 여러분 저 너무 두려워요 동현이가 도합 500만 원어치의 옷을 입고 지금 가약을 타고 있어요 장차 어? 우리나라 유튜브에 어? 큰 손이 될 어? 누나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 정도는 입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지금 즐겁고 행복하다 그쵸 그치 너도 그렇지 누나 나중에 진짜 꼭 잘 돼서도 저 초대해줘야 돼요 야 그럼 맨날 구찌 바지 입을 거야? 또 빌려줄진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저까지 간다 딱 돼 멋있네 자리 딱 잡아 오케이 원 투 바지를 진짜 조심해주라 개인적으로 하..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 그러게 좀 이상한데? 나도 열심히 해볼게 자 시시시작 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 왔어 다 왔어 제발 바지 좀 조심해주면 안 돼? 누나 바지 뭐 대수입니까? 하나 사면 되지? 와 와 바지 신경 쓰여 포기하지마 이겨내 겨우 이런 거에 질 거야? 어? 아닙니다 계속 젖는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다 왔다 다 왔다 도착 누나 고생했어요 이거 좀 찍어주세요 이거 왜 찍어요? 어차피 제 것도 아닌데 저희 이 채널을 위해서 저렇게 도합 500만원으로 옷을 입고 저희 유능한 스타일리스트님께서 봉규 형 보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네요 여기 자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해온 간식이 있거든요 간식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동현씨가 좋아할만한 걸 여러 개 챙겨봤어요 네네 한우요? 한강에서 한우야? 어떻게 그런 준비를 해? 너무 장난스럽지 않나요? 우와 아무래도 이렇게 떡볶이라든가 우와 떡볶이 어? 나 이거 뭐 좋아해? 미지근해요 이거 시원해야 제맛인데 이건 너 소래눈을 좋아해? 제일 좋아하죠 제일까지 좋아해? 네 음료수 중에 거의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시원해질까? 한강에 닦으면 닦아요 그럴까요? 김밥 어 여기 마요네즈 들어있다 마요네즈 암묵 마요네즈 안 쓰세요? 어릴 때 마요네즈를 먹다가 토한 적이 있어서 했는데 김밥에 마요네즈가 끔뿍 그럼 뭔데? 그냥 이거 오와 그냥 김밥 라면 소원 수ulation 이날 라면과 초콜릿 founders 같이 먹을 수 없잖아요? 네 큐다 다 꺼내지 말고 잘 좋은데 라면을 한강에서 먹는다 지금 채우시고 도라에몽 훈아 어떻게 할 거예요 진행해야지 해야지 야 도라에몽 자 우와 한강 얼마전까지 예능을 하나 하다가 약간 아직 피가 좀 흘러요 다행인 것 같아 와 너무 예쁘다 아 그런 걸 계속 채워야 되는구나 예능에서 그런 걸 잘 못해 자 그래도 우리는 떡볶이가 있잖아요 고마워 고마워 쓰시고 아 월민 월민하네 오 이게 뭐야 오 해일이다 해일 준비해 주신 건가요? 음 음 곽동현씨의 MBTI를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E 무조건 100% E 맞습니다 N 맞습니다 T 맞습니다 J 맞습니다 맞지? ENTJ지? 네벨 검색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진짜 맞춘 거예요? 어 맞춘 감질맛이 너무 없다 그쵸? MC로서의 자질이요? MC로서의 자질이요? 많이 봐오던 진행을 피하기 위해서 진행을 아예 안 해버리는 진행하지 않는 진행 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여기 나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상상을 해봤거든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너가 또 나와 근데 우리 옛날엔 나 혼자 산다 그래서 오버워치 했잖아요 그 짤이 진짜 많이 돌아다녔던 거 아시죠?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기결토크 승전을 그냥 생략해버린다 바쁜 현대사회인에게 맞춰져 있는 기결토크 이거 매력이다 그래서 어땠는지 후일담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진행은 잘 못하지만 어떤 형식과 프레임에 너를 가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 너 너무 안 가두고 너무 안 가두고 그냥 방목 이거 갔다 온 건 안 힘들었을던 거 같아? 갔다 온 건 안 힘들었던 거 같아 안 힘들었죠 왜냐면 누나 안 좋았으니까 이거를 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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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누나가 안 힘들었다면 됐어 누나가 힘든 걸 저는 볼 수 없거든요 에너지가 100이면 지금 에너지가 어때? 지금요? 응 75에서 82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 오! 많이 했다 좋아요 지금 나는 한 32 왜요?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행도 다 내가 하고 너도 내가 잡고 이것도 내가 들고 있는데 누나 왜 좋았던 거 같아 아니 누나가 진행하는데 왜 누나가 소감을 얘기하고 끝내요 나 MC 같은 거 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아 앞으로는 누나 유튜브가 성행하면 할수록 진주씨가 다 좋은데 진행은 안 되겠다 진행은 잘 못하네 아!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동현이 있으니까 편해서 누나 그거죠? 뭐? 뭐? 먹어요 먹어요 누나 그거죠? 해놓고 얘기하기 갑자기 귀찮아졌어요 나 너무 알아 하하 그만 물어봐 갑자기 얘기하기 너무 귀찮아졌으니까 와 진짜 그 파도 풀다 저 파도 진짜 보여주세요 파도 찍어야 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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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일 재밌다 1등 어 또 해주세요 물어봐 줬으면 하는 거 있어 이건 좀 심 개념이긴 하네 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질척 있는 거 근데 너도 약간 질척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 저 질척 있는 거 좋아하죠 나도 좋아해 약간 우리는 자리 보고 하잖아 아 그치 누울 자리 보고 없지 맞아 근데 동현이랑 저는 둘 다 질척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게 되게 잘 맞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약간 끝없이 놀 수 있는 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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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벨을? 에? 아유 뭐 이렇게 된 거 일단 해봅시다 혹시 이름이 곽재치예요? 곽재치예요? 퓨머클럭 영화 이름 왜? 왜? 개미 밟을 뻔했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근본이 없네요 어떤데 지금? 지금이요? 엉망진창이죠 지금은 근데 한번 보여줬어 mu 가봅 여기가 좀 더 오려ni 여기ess 여기가 잘생겼고 여기가 좀 더 오려ni 여기가 좀 더 오려ni 여기가 생긴 거